자 이제 빨리 밥 먹읍시다. 왔어 왔어 왔어. 자 저 평안도시 장국밥. 진짜 근데 맛이 어떨지 진짜 모르겠어요. 라면 다섯 개 끓여오는 것 같아요. 이거 맞나? 맞습니다. 새우 비슷해요? 모양이 비슷해요. 아 고기야 고깃결이 살아있어. 야 이거 맛있겠다. 아니 손으로 찢다가 아니라 입으로 찢고 난리가 났어 저같은데. 입으로 찢어도 뭐라? 이래가지고 국물을 찢자 대파가 들어가서 시원하겠다. 어머니가 진짜 자세 디테일하게 한 동안 일단 먹어봐. 어머님 레시피에 유희의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. 입으로 뜯은 소고기랑. 간장 다. 진짜요? 일단 빛깔은. 일로 가. 아니야 근데 고기. 괜찮아요? 나는 그냥. 칭찬이 딱. 맛있습니다. 아 진짜? 네 맛있습니다. 이야 맛있다. 아니 고기 국물이. 와우. 고기 국물은 제대로 우러나와서 정말 진국이고요. 정말 맛있다. 맛있다 이거 진짜. 오셨다. 우와.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. 맛있다 맛있다. 자 잠깐만. 짝조름한 맛이있는. 누구세요? 많이? 에허. 왔어? 왔어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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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정미랑 살려주고 싶어. 자 유희가 소고기 국밥 끓였는데 진짜 맛있어. 아 진짜요? 가자. 안녕하세요. 와 와아. accord jeśli hardly w 형도 가운데 와봐라 지금 근처에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노. 아니 그냥 올라왔는데요. 카메라 있다고 해가지고 왜 머리 감고왔어요. 그랬구나 예쁘게 보이려고 섬세하니까 예린친구입니다 눈물 많고 일단 앉읍시다 좀 앉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고맙다 그래 두 천하 장사 사이에 주먹을 쪄서 이렇게 얼굴 대봐라 씨름기엔 같은 시대에 만약에 씨름으로 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제가 형 안 되겠지 쉽게 지지는 않았을 거야 빨리 잘했네 빨리 치고 잘 빠졌어 괜찮은 거 아니야 너 따로 봐 유희가 끓여져 국밥 유희가 끓인 거야 아니 너 유희씨 얼굴 좀 봐 유희씨 얼굴 좀 봐 에버드스쿨 유희씨 안아 근데 이렇게 실제로 배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노래는 모르지 아예 노래요? 알죠 수줍어 하는 거 봐 비바세요? 아 이거 아닌가? 그거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? 유희랑 같이 써봐라 우리 되게 비키지마 비바 댄스 비바 댄스 좋은데 우리 비키줘라 둘이 두 사람이 딱 서가지고 유희가 웬만하면 작아 보이질 않는데 유희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1 2 3 4 오늘 밤 내일 밤 동물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우와 나 이렇게는 처음이야 되게 좋다 아 그러게 우리 홍건혜 되게 여성스러워. 우리 홍건혜 성재한데. 그래서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뭐 위로에 또 소주도 한 잔씩 하고. 네 운동을 해서 다시 이제 몸 만들고 내년을 목표로. 아 진짜? MMA 다시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격려도 하고 식단 쪄서 운동해서 내가 매일 뭐 밥 먹지 못하고.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결식이나. 오늘은 한 번씩 먹어도 돼요? 네 먹을 수 있습니다. 오늘 한 개도 안 먹었어요. 항상 쉬는 고수들은 진짜 손이 크잖아. 지금은 이제 뭐 다 그 슈퍼마켓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찍잖아. 근데 예전에는 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가격을 정할 때 있었어요.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리터 먹는다고 우유를. 500리터? 그때 항상 200리터 값을 받아. 맞아요 맞아요. 그래 보이니까. 아 정말 돼. 100리터네? 착시가 생긴다니까 보여줄까? 이게 유희야 이거 한번 들어볼래? 숟가락?